네 이스라엘이 히틀러와 같다고 이게 다섯 번째 키워드인데 이스라엘하고 히틀러하고 등급으로 취급한 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의 히틀러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히틀러를 같은 취급을 했다라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브라질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룰라 대통령 극자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7차 A.O. 정상회의에 참석한 룰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쟁이 아니라 집단 학살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금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역사적 순간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아니 있긴 있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했을 때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대통령의 이런 망발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국가도 있어요? 네 바로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포 페트로는 트위터에서 가자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수천명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민간인이 비겁하게 살해되고 있다 룰라는 진실만을 말했고 진실은 수호되어야 된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도 룰라 대통령이 용감한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돼 집단 학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룰라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마시지 마세요 네 자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건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당연히 대분노했습니다 일단 이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주재 브라질 대사를 초취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카츠 장관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더 분노하면서 정말 재밌는 게 브라질 대사를 특별히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야드바쉠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나치가 히틀러와 내 가족을 포함해서 유대인에게 한 짓을 그 어떤 것보다 잘 증명하는 것으로 난 지금 당신을 데려왔다 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전쟁을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과 비교하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고 심각한 반유대주의적인 공격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 대사에게 그 야드바쉠에 가면 희생자 이름 목록이 쫙 있는 곳에 거기에 데려가서 자기 조부모님 이름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브라질 대사한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룰라 대통령을 외교적 김피인물 페르소나 논크라타로 지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들어가서 자기 조부모님의 주제에 대해